자 함정 세팅이 되어 있었던 위치인데 일단은 빠지고 나서 들어갑니다 자 이거면 뒤쪽에 지금 인원 많은 걸 다 확인했습니다 시원하게 돌아가고 포세이클 와우 맛있죠 오랜만에 꽂히는 느낌이 보니까 야 곤녜세 포세이클 맛있는데요 에임이? 지금 보니까 현지 옵초부터 놀랬죠 못 떠나가요 비만 계속 때리나요? 예 근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나름 정보는 빨리 얻었어요 릴보는 다 안 맞았어요 플립지 너 에스쿠레이트 본예 버킹 본예 신났어요 지금 진짜 정말 끔찍하네요 네온 아 포세이클 와우 잘 쏴요 포세이클 이야 포세이클 진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보면은 세팅이 세팅이 그 사이트 안으로 들어와도 성다운도 미리 설치해놔서 아이고야 덩굴 깔리고 들어가다가 절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레이포치가 그래도 포세이클 잡아냈고요 이러면은 아 엑스페로 이야 플립지서까지 0대0이 아닌데요 예 올라갈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올라온다는 게 아니었는데 하하하하 엘비부어 이야 몬예 몬예 몬예는 신났는데요 둘 게임이 예 이길 생각보다는 고통을 선사할 생각으로 경기하고 있는데 이제 2대1이죠 2대1 네 어우 처음으로 구슬 먹고 또 비 갈 수도 있어요 아 찍혔어요 아 이게 찍히네요 혹시 모르는 함정까지 다 체크해주네요 아 시원합니다 이쪽도 아 무빙이 좋아요 네 무빙이 좋아요 아우 에이포시 확실히 매운이 좋긴 좋아요 네 진짜 요즘에 무빙 숙련도가 다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오우 와 일레이 파크 이야 하하하하 이걸로 몬도 좋네요 이야 엑스프레이트 팀이 연달아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팀 포세이큰 자 다시 한번 공국기 바이스가 벌어주면서 아 안에 가시는 그림이 어어ous to make aoco dm addition to the one hit 이게 많이 아프긴하네 아직 안죽어서 활용해주고 있는 마인드프릭 breve 근데 이미 많이 흔들렸는데요? 그런데獲得 사냥꾼대분도 피해야되고 엑스페로 자신감이 있어요 안 보이는 위치에 가서 안전하게 설치를 합니다 2대1 할만합니다 체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할만해요 이거 하나 위시 걸렸고요 자 미드 가려주면서 오늘 문일씨 가만히 있지는 않네요 일단 무조건 나갑니다 되게 즐겜 중인데 나름 또 많이 잡고 있어요 이번에 문일씨 블레이즈킹까지 잡았고요 모니엣은 못 본 사이 내용을 더 잘해 줬는데요? 지금 모니엣 캠 화면에 봤는데 손가락 움직이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거의 피아니스트처럼 아예 또 작정하고 비 세팅을 해둔 팀 포세이큰 가지치기가 세팅되어있죠?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고립되면 그래서 여쭤본 게 가지치기를 안 빼고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야 근데 진짜 아니 사이퍼랑 저렇게 세팅하면 진짜 내온에 할게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스가 나왔을 때 어 너무 좋다 근데 혼자서도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가 맞기는 맞지만 확정적으로 잡기가 어려우니까 마인드플릭이 또 잡았어요 문일참나요? 문에 잡혔네요 오! 3명 있었어요! 진짜 문일씨 불나방 마인드예요 지금 무조건 보이면 갑니다 자, 커드가 바디언으로 마음프를 또 잡았고요 끝났네요 이러면 또 자, 이러면 동점이죠? 네, 4대4 동점 다이스 세팅을 좀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갑니다 이 메인으로 안 불렸어요 가요? 가요? 아니, 이게 발론한테 맞나요? 체력이 아니, 지금 화력이 밀리나 나오는데 이게 지금 D1, D1 와 엑스페로가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덩콜이 죽었나요? 그쵸? 덩콜이 죽은거죠? 네, 가시바길에 가시바길 지나가러 갔어요 발바닥에 피 났습니다 오, 갈 뻔했습니다 야, 근데 B 한 번 가서 막히니까 이제는 그냥 A를 때리겠다 라는 생각이고 아, 저 써줘 강철정원 이러면 강철정원을 왜 펼쳐? 아니, 근데 강철정원 발동도 안됐는데 그냥 나가서 자금이 안되는 애매한 라운드인데 이걸 또 믿으러 갑니다 와 아니, 몬예 몬예 아니, 몬예 아니, 몬예 아니, 몬예 아니, 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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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인데 에스쿠레이트의 레이나는 좀 많이 상했습니다 에스쿠레이트의 레이나는 좀 많이 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LQ의 레이나가 진짜 붕 떠요 지금 총 바꿨고 야아 스릴을 즐기네 아니, 지금 이벤트 내용은 수산토럽인데 그냥 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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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노잼 될뻔했어 네 8 대 4 오히려 세팅은 여기서 하겠는데요? 아 너무 편하겠네요 몬예! 와 몬예 오늘 진짜? 그리고 뒤를 돕니다 엑스페로 너무 귀여워요 표정이 보면 저렇게 이키라고 치명적인 얼굴로 모니터를 쳐다봅니다 진짜 정갈하게 쏘네요 팀원을 믿는다 이건 안돼요 도망가요 이건 아닌거죠 칼로 쏘려다가 도세이크니 그래도 형을 위한 마음이 있네요 동생아 봐라 막내 동생아 봐라 역시 형이 하지만 경기는 이겼으니까요 근데 진짜로 이번엔 스택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그로 형 어그로 형 어그로 형 어그로 형 블레이즈킹이 하나 이상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못 잡았습니다 설치자 이야 화력이 앞서는 라운드니까 되네요 이런 것들이 이러면 탑 쪽으로 오는 인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에큐가 아웃로로 프리트 정리 어그로 형이 호바라서 이겨야 됩니다 잘 빠졌는데요 아하 포세이큰 자금이 안되서 스팅어바이라는게 보입니다 아이구야 어이구 팀원도 긴장시키고 상대도 긴장시키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포세이큰 선수가 개인 방송할때 어허 예 데드록으로 팀원을 어센트해서 엄청 괴롭히더라구요 못 나오게끔 Gh Pay 마지막에 혼자 남거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Vaoi Sun행 원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오오!!! 바로 말하는데 시간이 안되더라 자 설치자를 제거해주었습니다 헬바모 하지만 트레이든 보세이큰 간결할텐데 이러면 매치 포인트 각도 세게 열렸습니다 나왔고 자금도 아마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어우 궁까지 뭔 예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대 4입니다 알려주네요 직전이니까 안 멈출겁니다 아 이러면 끝났는데요 야 근데 야 야 뭔 예시 야 뭔 예시 이거 퍼시피 기다렸습니다 잠깐만요 R-I-Q